아 오늘 오픈이 이거 놀랬죠 여러분들 선유야 선유야 이게 방송중이다 방송중이야 어 야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샤한테 가볼까? 아이고 너무 이쁘죠? 엄마 나 아 몇살 같아요 여러분들? 으아아아아아 어어 어? 응? 어? 아기 참 잘 다루죠? 하하하하하 어어 뭐 줄까? 어어 그렇지 앉아줄까? 나다 나다 어 어 으흐흐흐 몇살같아요? 세살같아요 와 두살 두살 두살입니다 선유 선유 백선유 예 백선유네요 제가 오늘 한 지금 한시간정도 애이랑 놀아져서 지금 굉장히 친해진겁니다 여러분들 보통은 말도 안건데요 예 자 지금 방송중이니까 어 여기 한번 볼까요? 글 올라오는거 봐요 귀엽다 어 응응 뭐 줄까요? 이거? 이거 이거 음 자 역시 우리 고객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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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에요 광고 스킵도 안해 심지어 하하 승타기 딸 아니고 이 선유가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의 따님인지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보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방제 말 그대로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사업 한국 에너지 공단과 함께하는 환급사업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오늘 알려드릴까 해요 어떻게 보면 공익적이고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우리 정부에서 하는 제도인데 여러분들께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는 오 이런거 안돼 오 야야 참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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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요염하니 너 어이 자세 뭐야 음 이런거 안돼 어이 엉덩이 궁디팡팡 예 아 좋네 우리 아 ew 그렇게 되겠어 그래 좋아요 우리 선유랑 함께할 건데 선유는 오늘 왜 나왔는지 오늘 응 648 어 situ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 bah 아 vi 이제 묻자나 친해진거야 안녕 인사 안녕 안녕 애기 누군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이 먼저 출연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아버님이 어머님이 먼저 애기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방송은 애기가 불안하다 으뜸효일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시키기 위해서 방송을 켰구요 자 어떤 제도인지 화면 함께 같이 보시죠 자 홈페이지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이구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건데요 으뜸효일 가전제품 구매비용 하하하하 듣기만해도 너무 기분좋은 제도 두살짜리 애기만 애기도 이렇게 기분좋은 제도 그렇습니다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하하하하 안되요 안되요 조용어 오케이 오케이 으뜸효일 가전제품 구매비용 한급사업이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왜그래 왜왜왜왜왜왜 하지마 하지마 설명하지 말까 설명할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환급사업이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population 나 이거 광고해야하는데 어떡하냐 한전에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환급대상 가전제품을 구매할경우 확인절차를 거쳐서 구매금액의 10% 가구당 2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효율이 좋은 전자제품을 구매할 시에 우리나라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0만원에 20만원 올라와죠. 이거 몰랐죠? 이거 여러분들 지금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기사 함께 하시죠. 기사 안 봐요? 기사 안 봐도 될 정도로 최고의 제도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어른들이 의심이 많기 때문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20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대상 품목은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등등 안해요? 안해요? 알겠습니다. 아잇! 아잇!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잇! 아잇!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가까이 하긴 싫어? 알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특별한 광고하지마요? 먹고 살지마요? 네? 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안돼요. 아저씨 먹고 살아야 돼요. 자아 그래서 응! 자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하지마 어?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거 같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야. 이거는 나라에서 하는 굉장히 의미 좋은 제도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도 되는 거에요. 싫어요? 아이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홈페이지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급 대상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 그럼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나도 환급 대상인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요. 환급 대상은 바로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만 해당합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랑 자, 놀아줄까? 우리가 이렇게 놀고 해야겠다, 안 되겠다. 안아주는 거 싫어? 한 번 안아줄게요. 아기는 엉덩이를 받쳐서 이렇게 허리 자, 아저씨랑 같이 할까? 응? 응? 왜왜왜? 응? 저거 볼 거예요. 앉을 거예요? 알았어. 아저씨 뽀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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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내가 지금 33년 살면서 여자한테 받은 뽀포 중에 제일 좋다.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급 대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되겠다. 어머님이 잠깐 오셔서 아기를 껴안고 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누구 닮았을끼? 이쁘까? 누구 닮았을끼? 이쁘까? 엄마, 엄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잡아드릴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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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어머님은 지금 실례지만 우리 선유가 두 살이잖아요. 어머님은 그러면 실례지만 올해 어떻게 되시는지요? 서른이요. 딱 서른? 나보다 어떠. 그러면은 스물여덟 살에 우리 아기를 또 이렇게 세상에 보셨고 오늘 저와 함께 할텐데 오늘 사실 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의 대상자가 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님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급 대상은요.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만 해당하고요.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란요.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 확인증. 그러니까 할인 대상자 플러스 가구원. 예를 들면 말이죠.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1등급에서 3등급이거나 국가유공자 혹은 5.18 유공자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나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세 자녀 이상 대가족. 그러니까 5인이죠. 엄마, 아빠, 자녀 셋 이거나 그러면 이 중에 하나인가 봤더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출산 3년 미만의 가구. 여기에 우리 어머님은 포함이 되시는 거고요.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생명유지 장치 사용을 하는 가구에 해당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내가 이 환급 대상이 맞나 아닌가 애매하신 분들은요. 지금 담당 전화가 있습니다. 바로 복지 할인 대상 문의 한전 콜센터 12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더욱더 디테일한 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으뜸 효율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1670-7920으로 1670-7920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평일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요. 아시죠? 공휴일 공무원은 휴무입니다. 이렇게 평일에 연락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환급 대상 중에 어머님이 속하는 환급 대상은 어떤 대상이었죠? 저는 이제 출산 가구랑 이제 대가족 같이 이제 대가족이 더 할인율이 더 길어요. 아 그러면 실제로 지금 따님하고만 사시는 게 아니고? 네. 어떻게? 이제 원래 제가 광주에 있는데 이제 이 좋은 취지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서울까지 올라와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소지는 이제 제가 광주로 있으니까 대가족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따님과 함께하고 따님이 지금 두 살이니까 출산 3년 미만 가구에도 해당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필요 서류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나도 해당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 한 분만 들면 우리 공부하는 코트님은 518 518이면은 유공자 해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애인 1에서 3등급 독립유공자나 유족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 대가족 혹은 출산 3년 미만 가구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가능하고요. 생명유지 장치 사용을 하는 가구도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족이 많네 확실히 대가족 대가족이 사실 엄마 아빠 자녀 셋이어도 가능한 거고 뭐 할머니 뭐 외할머니도 있고 요즘에 뭐 삼촌도 있고 좋습니다. 사업 기간을 어떻게 되는지와 필요한 서류가 뭔지 여러분들께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 서류에는요. 할인 대상자 본인이 구매하여 환급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 확인증이 필요하고요. 할인 대상자의 가구원이 구매하여 환급 신청을 할 경우 그러니까 주민등록 동일 세대 하나요. 우리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 확인증 플러스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자 사업 기간은요. 8월 23일 그러니까 엊그저께부터 시작됐죠. 8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 구매를 하는 분들의 대상해서 여러분들께 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어디서 구매 신청 가능한가요? 구매는요.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하고요. 단 반드시 반드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제품들이 가능할까요? 바로 아래에 품목이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제품이 있는데요. 반드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 사진의 등급과 적용 기준 시행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가능한 목록들이 나오고 있죠. 냉장고는 1등급이고요. 기준 시행일 18년도 4월 1일에 기준하여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소기, 청정기, TV제습기 그리고 밑에 보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으뜸 효율을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어머님은 구입하신 게? 1등급이죠. 1등급 제품이? 맞아요. 밥솥이죠. 이게 전기밥솥인가요? 네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구매하셨나봐요. 완전 센 건데요? 여기 보시면 1등급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쿠쿠에서. 좀 비싸 보이는데 이거. 아니요. 얼마 정도. 아니에요. 몇십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전기밥솥을 구매하고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좋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어머님이 오늘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하는 서류도 준비를 하셨고 실제 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개인정보가 노출 안 되는 선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보기가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휴대폰 인증하고 개인정보, 민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고 성명, 주소 등 필요정보 입력하고 정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 확인증을 업로드하면 된대요. 이게 1단계고요. 자세하게 그리고 2단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좀 길지? 미안해. 자 그리고 간단하게 3단계. 3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4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 우리 나라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좋은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채팅창에서는 애기가 너무 이쁘다라고 너무 이뻐요 진짜로. 우리 애기 나중에 우리 애기라고 그런 선유. 선유는 요즘에 어떻게 좀 어머님께서 나중에 좀 키워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냥 우선은 베이비 모델로. 애기 모델? 네. 지금 소속해서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선 이제 작게 작게 시작하면서 더 크게 키워야죠. 근데 애기가 부모님의 혹시 욕심으로 카메라를 막 싫어하는데 카메라 앞에 쓰면 안 되잖아요. 애기도 카메라를 좀 좋아하나요? 좋아해요. 아 그래요? 선유야. 여기 보면 카메라다. 오! 카메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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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 하트. 하하하하 하트. 어. 카메라에 뽀뽀? 카메라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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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좀. 그건 좀 오바지. 어. 얘가 좀 방송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저씨 한 번 더 뽀뽀. 뽀뽀. 어 그렇지. 어 두번은 좀. 어. 뽀뽀. 뽀뽀. 요즘에 그 키즈 뭐 유튜버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많죠. 오람튜브 뭐 그런 분들 뭐 1년에 몇백억 뭐 쓰이고 오는다고. 우리 혹시 선유도 한 번 나중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하하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님을 이참에서 한 번 모시고 우리 으뜸요일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직접 한 번 신청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나와주세요. 네. 자 의자를 네 실장님 안내해주시면 약간 왼쪽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괜찮아요. 다 떨구세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반갑습니다. 아버님도 우리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네. 좋습니다. 오늘 밥솥 사서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아버님. 선유. 어때요. 전 진짜. 진짜 지금 본지 두 시간 덜 됐잖아요. 근데도 막 너무 좋고 이러는데. 그쵸. 우리 따님 보고 있으면 막 진짜 딸바보 되죠. 될 수 밖에 없어요. 언제 제일 이뻐요. 언제 제일 사랑스러워요. 잘 떼요. 아빠. 퇴근하고 와서. 이제 오면은 아빠 현관 문 열잖아요. 아빠 아빠하고 달려올 때 같이. 아 그럼 확실히 우리 따님이 아빠를 확실히 인지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동시에 한번. 손 잡아줘. 선유야 불러보세요. 선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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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유. 선유야. 선유.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위로하고 있어. 하하하하. 얼굴 빨개. 하하하하하하. 삼촌이 저녁.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어이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이게 빙구 웃음이라고 하나요 이게. 웃음이 나오네 애기보고 있으니까. 하하하하. 삼촌하고 많이 친해졌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실 처음에는 조금 경계를 했었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호. 좋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애기들만 봐도 앞으로 진짜 유튜브 아프리카 사업은 계속 클술 밖에 없네요. 하하하하. 계속 방송 보는 거 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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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수, 청도하트 지금 공익광고하고 있는데 별풍선이 터져가지고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두 개나 우선 매니저 드렸거든요 말씀해주시면 별풍선 받았어요 박수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좀 이따 끝나고 매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형님 감사합니다 홈페이지로 다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요일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고요 간단하게 홈페이지가 메인인데 여기 들어가면 사업안내 여기는 해당 제품검색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식회사 위니아, 딤체, 쿠쿠 어 여기있다 쿠쿠전자 이어서 DH글로벌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디테일하게 있거든요 위닉스, LG전자, 주식회사 이파람 해당하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어떤 제품이 여기 제도에 해당할까 관련한 제품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메인으로 오면 여기 보면 사업안내, 제품검색, 질문에 대한 답변, 신청 매뉴얼이 있고요 바로 환급신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아버님은 본인이시죠? 네 맞습니다 본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신청은 무엇이냐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편찮으시거나 너무 시골에 있거나 혹은 인터넷 다루는 게 좀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요 대리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신청인의 보기인 서명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해당하는 건 홈페이지에 디테일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본인신청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특정 제품을 구매해달라 뭐 사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이거 나라에서 하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10만원 20만원 큰 돈인데 못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쿤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이 좋은 제도를 아신다면 꼭 이거 환급받을 수 있도록 최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화면을 가리고요 통신사 체크를 아버님이 직접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근데 실례지만 어머님이 딱 서른 살이고 아버님은 29살 예? 아 영상 전화에요? 아 좀 비결 좀 알려주시면 안됩니까? 아 너무 외로운데 내 여자다 싶었나요? 딱 보자마자 예 그런 게 있었죠 선생님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안되네 내 여자다 싶으면 어떻게 딱 예? 결혼합니까? 프로포즈입니까? 뭐 맛있는 거 사 먹여야 되나요? 프로포즈가 중요해요 프로포즈? 네 궁금한데 혹시 연애 얼마나 하시고 결혼하신 거예요? 한 1년? 반 정도 1년 하시고? 네 그정도 결혼식은 언제? 결혼식은 11월부터 결혼 몇 년 차세요? 이제 2년 차죠 아 아기가 두 살인데 결혼 2년 차? 그럼 허니문 베이비? 네 그래요 아니 요즘에 조금 석도위반은 뭐 결혼만 한다면야 이제는 더이상 그건 또 문제가 아니니까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 딱 얘기해 주시자면 예 어머님 봤을 때 우리 많은 또 여성 시청자분들이 있잖아요 됐습니다 예 말을 아낄게요 아 됐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죠? 동의서 여기서 요거는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동의 동의 이런 부분이 있고 개인정보가 공개 안 되는 선에서 또 여기 보면 필수 항목 이런 거 동의 네 그 다음에 위탁? 위탁? 요것도 동의할까요? 위탁? 요거 본인이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숙제인들 보러 왔는데 유익한 정보네요 오이 좋습니다 그럼요 공익 광고잖아요 공익 나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이 제도 있는지 몰랐다 하시는 분들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이거 우리나라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건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이 제도를 솔직히 난 몰랐다 오늘 알았다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오 많이 올라오네 뿌듯한 거지 또 이러면은 해당하시는 분들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20만원씩 받아가세요 큰 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확인 누르고 개인정보 됐고 여기서 주소랑 또 대상 요건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등등등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선생님은 아까 보면 그 출산 대가족에도 해당되시고 환급받고 싶지만 대상이 안 된다네요 그러면 최군형 저는 이번에 환급받고 싶은데 대상이 안 되는데 저는 어떻게 돈 벌 방법 없나요? 최군TV 유튜브에서 댓글을 알리고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에 좋아요를 남기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현금 300만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건 개인정보 어디에서 하시는지 주소 이런 걸 적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요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 확인증 발급번호가 있네요 아까 그거 이거죠? 확인증 제가 주신 거로 이제 저희가 미리 찾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증이 이건가요? 복지 할인 대상 확인증이 여기 있네요 미리 뽑아놨었고 아 오메가를 넘겼다고 하네요 제가 잠시만요 제가 미리 이걸 준비해놨는데 신청을 하려고 오메가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사진 파일을 줄여야 됩니다 사진 파일을 사진 파일을 그림판을 통해서 연 다음에 사진 파일을 좀 줄여야 됩니다 이거 새로운 전자제품 샀을 때네요 그렇죠? 그리고 10월달까지니까 여러분들 사실 지금 거의 두 달 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월 안에 뭔가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작은 거든 뭐든 여러분들이 꼭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하는 파일이 좀 크기 때문에 어우 크기가 너무 컸군요 크기 조정 크기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크기 조정을 좀 할게요 좋습니다 확인증 화면을 좀 줄이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몰랐네요 오메가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실 때 복잡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이런 거 확인증 거래 명세표 복지 할인 뭐 이런 거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 오메가 안 넘게 하십시오 이 홈페이지에서 오메가 넘으면 인지를 못하네요 아 이거 또 오메가를 넘었네요 파일 크기는 오메가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애기랑 애기를 좀만 보고 계셔주세요 축소를 했는데 크기 조정 픽셀을 좀 줄여야 되나 아 이거 편집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어우 됐다 됐다 휴 됐고 주민등록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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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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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아빠 왜 아빠 아빠 저기 사방지 아빠장 나와드네 아빠 아빠 물 물 물 우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유 근데 애기랑 있으면 진짜로 어디 봐 뭐 우유 아 아 그거 할 일이 없겠지 심심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봐봐 안녕 어 됐다 아 신청인 본인이구요 어디 어디 가려고 신청인과 다름 신청인과 다름이었나요 아까? 이거였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신청인 본인 예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매장면 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쿠쿠를 사온 매장면을 검색해주시고 예 조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 알기 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네 봐주시고 지금은 조금 우리 선효아 아 아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응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이구 내 새끼 어 어 응 좋아 아 아 아 선효아 삼촌이 엄청 돌아줬잖아 손이 잡아줘요. 잡아줘요. 자 잡고. 잡고. 하나 더. 아 시대야. 엄마한테 갈까? 엄마한테. 휴우 아이고야 아 근데 왜 땀이 나지? 아기랑 너무 진짜 땀이 나나보네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기를 못 알아와가지고 자 모델명을 검색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이걸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원래 광주 분이신가요? 원래는 고향은 보성입니다 어 저 순천인데 예 보성은 자주 가져와 보성, 녹동 옆에 보성 보성 또 벌교 아닙니까 벌교 예 맞습니다 보성분이시구나 CRP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지오프리님 어서오세요 정확하게 환급을 해야되고 이게 또 나라에서 진행하는거다보니까 혹시라도 어 부정한 어떤 방법으로 또 환급을 받는 분들이 나오면 안되니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디테일한 이런 또 과정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알아봐 주시고요 자 이제 제품을 선택했네요 쿠쿠 주식회사에서 음 또 구매한 번호 그 다음에 제조번호 또 시리얼 번호까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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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황금 잠시만요. 황금식점 가능합니다까지 나왔고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구매 금액 적어주시고요. 구매 금액을 적으면요. 예상 환급 금액까지 나옵니다. 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까지. 그 다음에 제품 라벨 사진도 있고요. 구매 일자까지. 어 디테일한데요. 어 좋습니다. 자 제품 라벨 사진 아까 저한테 주신 거죠? 네. 사진을 먼저 그러면은 라벨 사진을 제품 라벨이 요거죠? 제조번호 어 요거를 해서 역시나 오메가 이하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조정을 픽셀해서 제조번호 라벨 사진이면 아까 그건가요? 아 효율 등급표 요거 제품 명팜 사진은 그게 이제 라벨 라벨 제조번호 그 다음에 거래 내역서 거래하신 아까 카드 카드 영수증이죠. 카드 영수증이죠. 거래 명품이에요. 아 거래 명세표 요건가요? 요거 좋습니다. 마지막 영수증이 카드 영수증까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가 안 나오니까 보시면 거래 내역서 어 거래한 내용 그 다음에 카드 영수증 그 다음에 제품에 있는 명품 사진 그 다음에 에너지 아까 말씀드린 라벨 아시죠? 제품 라벨 사진까지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환불 계좌 정보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어디서 환급받아야 이러시는데 네이버에서 으뜸 효율 까지만 검색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풀 네임은요.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입니다. 보통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굉장히 좀 디테일합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신청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발급번호 항목을 정해달라는데요. 발급번호 항목 잠시만요. 아 이건 것 같은데요. 확인증 발급번호 네.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 확인증이 있으시죠? 거기에 발급번호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31일까지 구매하시는 분들의 한에서 하고 있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고요. 여러분들 많게는 20만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받아가시고요. 우리 집이 대가족이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녀 포함해서 5명 이상 산다. 혹은 국가 유공자다.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다. 혹은 5.18 유공자다. 혹은 신혼부부인데 우리 애가 태어난 지 3년이 안 됐어요. 출산 가구다. 굉장히 많고요. 혹은 사회복지 시설도 괜찮습니다. 개인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저도 이거 받기 위해서는 10월 안에 결혼이요. 저는 지금 자 한번 신청해 볼까요? 동의합니다. 하고요. 자 부정 환급 신청에 대한 안내가 뜨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으며 부정하게 수령한 환급금은 당연하죠. 신청인 본인이 다시 반납해야 된다라고 확인 눌렀고요.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으로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자 지금 이제 확인을 했고요. 신청 서류와 함께 확인일 우측 상단에서 신청 내용 확인 여기 있네요. 어 여기 떠 있네요. 그리고 접수번호까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가 안 나오는 선에서만 캡쳐를 해서 알려드리면 신청을 하셨고요. 접수번호 425번입니다. 와 그럼 생각보다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전국 기준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진행하시는 거고 전국 기준인 거를 감안하며 425번이면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 그쵸. 대상자가 많지 않아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처럼 신청하시고 이 제도의 혜택을 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이 만약에 제도를 몰랐으면 전기법소 그냥 구매했다가 환급 못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못 받았죠. 아무래도 또 아기랑 같이 지내다 보면 육아 진행하실 때 아기 키울 때 돈 많이 들어가시죠? 그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어머님 어떤 비용이 생각보다 제일 많이 나가나요? 아기 키울 때? 옷 사는 비용. 아기 옷. 그러니까 아기 옷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박명수 씨 밑에 있어가지고 민서. 민서 선물을 하려고 백화점에 갔는데 맞아요. 을은 옷보다 아기 옷이 더 비싸. 이만한 천 조갈인데 뭐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또 아기가 지금 첫째 해가지고 어디서 물려받기도 뭐하고. 그쵸. 아 그냥 새로 사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이게 적지 않을 거예요. 금액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네이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네이버에서 으뜸요일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하시는 부분 확인해 보시고 내가 복지할인 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얼마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응해요. 우린 이미 했어요. 안 해요. 안 하면 안 돼요. 다들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윤애가 직접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관계자님 혹시 추가로 제가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공지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매뉴얼 한번. 매뉴얼 한번. 오 우리 유튜브 각 잡아주려고 우리 선유가 크로마키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 유튜브 각 잡은 거야. 어 알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올려.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좋습니다.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자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요. 정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으뜸효율 고객센터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받아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환급사업 안내가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안내되어있고 환급대상 그리고 사업기간 필요서류 어디서 구매신청 가능한지 그리고 환급가능 제품은 무엇인지까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거는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이 꼭 필요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환급신청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홍보가 안된 듯이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대상자분들은 꼭 환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홍보를 맡은 최군이었고요. 당사자 우리 선유네였습니다. 아 막상 인사를 하려는데 선유가 없네요. 선유랑 같이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유야 선유야 일로와요. 코끼리 보여주자 코끼리 코끼리 안녕하자 안녕 선유야 안녕해야지 선유야 일로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자 시행한지 얼마 안 됐어요. 다시 보기 남겨드릴 테니까 유튜브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해당자분들은 다들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자 인사해야지 선유야 이제 인사해야 돼요. 코끼리 코끼리 갖고 와 코끼리 코끼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환급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애기 잠깐 진정시킬게요 이산카차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